안녕하세요! 예술가 나라예요! 마이 아티스트 스피링! 예! 아트 스피링 세컨 서드 분! 그런 소울 가득한! 오늘의 게임! 파스포트! 파스포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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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요! 예술 썸네일! 파스포크트! 파스포크트! 예술! 예! 그림을 그려서 판이 게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응? 썸네일 만으로 찢었다! 예! This is art! 이것이 예술에게! 아 여기 그림? 오 진짜! 그림판처럼 그림을 그리는 거네요! 주제! 주제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일단은 다 그려드릴게요! 아 귤! 아 오늘 저희 피디님들도 한번 쫙 그려드릴 거예요! 흐흫! 좋아! 일단! 전화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이쪽으로! 벅장이 진짜 예술! 종합 예술인 느낌이죠 약간! 약간 진짜 종합 예술인 느낌인데 약간? 저의 인생! 네! 이것을 첫 작품으로 하겠습니다! 첫 작품! 제목은? 너겟! 너겟이라는 첫 작품을! 보셨어요! 네? 무슨! 실시하던! 예술을 모르시네! 제일 모자리도록 정의를 표현합니다! 너겟은! 44! 뭐가요? 저거 뭐예요? 불? 원으로 할게요 그냥! 44원! 원으로! 너무 무서워 보이는데! 순간 너무 무서워 보이는데! 두 번째는! 약간 강렬한! 느낌! 강렬한 느낌으로! 갈게요! 강렬한 느낌! 우리 하모니 분들 다들! 건강하시라고! 3을 그리겠습니다! 3! 3을 드시면 괜찮을 거예요! 코치타 같은데! 표현하고 원하는 3의 모습! 네! 3의 사인! 저희! 교장님께서 지금 나라한테 리본을 그려주고 계시네! 중국산인 아니에요! 3의! 3! 라인! 감당 안 돼! 3의 3! 예! 3의 3! 자화상함 가보죠! 가보죠! 자화상함! 오늘 약간 착장 느낌으로 가도록 할게요! 오늘 상당히 마음에 들었으니까! 마라톤 약간 붉은 느낌이죠! 불타오르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불타오르네! 마라톤 오늘 붉은 느낌! 이거! 머리 좀 빨간색! 머리 빨간색! 머리 빨간색! 머리 빨간색! 숭아의 느낌 포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 주인형이랑이요! 지금! 뭐해요! 엘라멜이라니요! 이쯤에서 저희 토끼님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토끼님! 토끼님 귀여우니까! 최대한 귀엽게! 피부색이 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낙장불입! 네! 토끼님이 나라가 괜히 토끼님이라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진짜 귀여워요! 그 약간 노란 느낌이 있으니까! 머리 색깔 딱 조정도 길이시거든요! 아니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네요! 눈이 초롱초롱하니까! 안광을 찍어드릴게요! 나라가 안광! 너무 귀엽네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니트 종류를 많이 입으세요! 털이 보송보송한 느낌이거든요! 뽀로로 아니라고요! 뽀로로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보송보송하잖아요! 보송보송! 뭔지 아니.. 보송보송! 보송보송입니다! 토끼님! 토끼님 과연? 얼마일까?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아 그건 요금이라고요? 안돼! 에너지가 없는게 신겁니다! 우리 토끼님 에너지가 얼마 넘치는데! 에너지 넘치는.. 아 안되겠네요! 아 그거 신년이니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에너지가 없다고요! 유캐니까요! 예! 그럼 구독, 좋아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안 누르신! 제발! 제발! 네! 제발! 아! 빅골 광주 여행앱이 나왔어요! 덕철 도슨트 나라가 광주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설명해드릴게요! 광광진의 QR코드를 칼칼 찍으면 AR 나라가 나타나서 여행지를 안내해요! AR 도슨트 11개를 모두보면 두구두구두구! 270도로 보는 화련무대! 샤이닝스타 VR 뮤직비디오 11곡을 감상할 수 있어요! 광주에 직접 가는게 걱정된다면? 이불 안에서도 광주에 온 것처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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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로 광주를 둘러보자! 내 손안에 광주있다! 헤헤헤헤! 열한군 모두 VR 도슨트 시청 가득! VR 도슨트를 모두 시청하면 VR 뮤직비디오 빛이 보상으로 내려온다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예! 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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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